오버워치 오버워치하고 베테로랑 오버워치 롤 피파 온라인 오버워치 오버워치 라면이 오버워치 롤 피파 온라인 오버워치 라면이 돈 아까워서 음료수만 먹습니다 짜파게티하고 콜라 오버워치 4시간 정도 11시간이요 2에서 3시간 4,5시간 2,3시간 정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공부보다 재밌잖아요 애들한테 잡혀갑니다 심심해서 1,5시간 정도 3,5시간 정도 2,5시간이 고작 152,5시간 정도 수정 aying 더운